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기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자 이번에 카드립이 패치가 되고 나서 많은 유튜버분들이 정말 극찬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어떤게 좀 바뀌고 했는지 즐게임하면서 주행하면서 한번 달려볼게요 뭐야 채팅이네? 오 나 처음 알았어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 오 부스터 탄다 어 기억이 안나요 기억이 오 무한 부스터 오 다 잘한다 오 잘가세요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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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부스터라서 그런지 몰라도 난 재밌다 아 포스를 노렸는데 안됐어요 와 근데 재밌다 차가 빨라지고 뭔가 속도감이 느껴지니까 재밌는데? 카메라 4번 설정하면 더 빠르다고요? 4번? 4번 눌렀어 4번? 눌렀어 5번 눌렀는데 안됐는데 5번? 4번? 2번? 4번? 2번? 4번? 5번? 아 4번 어떻길래 일단 해보십쇼 아 걱정되는데 빠지는 거 아니야 나 컬오플 안하고 이것만 하는 거 아니야? 겁나 어렵다고 멀미 난다고? 왜 하라고 했어 뭐 괜찮은데? 나 아이템 좀 안 하.. 모르는데 잘 이 스페이스는 뭐야? 기자 이씨 뭐야 뭐야 왜 날라가? 캐릭터마다 뭐가 있는 거요? 나 진짜 몰라 형동님 거 생방송 봤을 때 스피드전 하는 거 밖에 안 봤어 능력 눌러볼게 어? 어? 내가 당한 거야?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눌러볼까? 뭐 하는 게? 뭔 지랄이야 미친년 이거 뭐 한 거요? 뭐 한 거요? 뭘 날렸는데 얘가? 잠깐만 다시 한 번 얘네가 맞네 아 공격이 되나 보네 내가 뒤에 있다가 이거 스페이스를 누르면 되려나? 여기도 바나나가 있고 지랄이네 기저 어 그래 이렇게 맞추는 거네 오 못 쩐다 이야 별개 다 어 뭐야 이거? 어 뭐야? 신기하네 재밌네 누가 좋아요 캐릭터는? 네오가 자기예요? 네오 주변 사람을 날려버린다고? 무술 무술빔 받아라 아이디가 내 방송은 정상적인 아이디가 없어요 스페이스 눌러볼까? 아 주변 애들 아마 아장 날 거 같다 이거 진짜 좋아 좋아 몸무가 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너 강태야 너 못 들어와 이제 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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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이거 야 아이템전 할 맛 나게 만들었네 원래는 카드립 하시는 분들이 카러플 아이템전 하는 거 보고 부럽다 이랬었는데 이제 카러플 하는 사람들이 재밌다 할 거 같은데? 뒤져 뒤진 거야? 형이 아이템전 이렇게 즐겁게 재밌네 아마 이 영상을 올리면 이제 카드립 하시는 분도 몇 분 보시겠지만 저는 아이템전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재밌는데요? 잘 만들었는데요? 다시 만들게요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만 그리고 스전 하자 아이 미안해 아 재밌으니까 결승전 앞에서 네오 스킬 써서 상대 날리면 쾌감찌를 고수나 가능한 거 아닙니까? 저는 고수가 아니라 야 근데 오우 씨 새끼야 꺼져 아 우리 팀이었구만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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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그만 써 일로와봐 얘 일로와봐 너 일로와봐 너도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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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 격투기야 뭐야 이게 야 도망간다 너 뭐하냐 뭐하냐 씨 어 아 나도 썼는데 아 아 어 이 새끼 일로와봐 너 뭘 드리프트를 하면 빨리 모아지나? 드리프트를 하면 빨리 모아져요 님들? 뒤져 아 뒤져 나도 썼는데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아 야 못 맞췄죠 못 맞췄죠 못 맞췄죠 씨빨 꺼져 꺼져 야 잘 만들었다 어 진짜 잘 만들었다 후원 감사합니다 다온은 무슨 능력이 있으려나 자 천사 있어 천사 나이스 기완아 무슨 게임이야 어 뭐야 이거 어휴 씨발 뭐야 이거 뒤져 어휴 뭐야 아 얘는 점프네 공격이 아니라 점프네 아 점프네 이거 뭐 마지막에 아야야 왜그래 나 가고싶어 게임이 왜 이따우냐 점프 씨발 우와 개쩐다 이거 야 이거지 카드립 이거야 이거 이거였어 앗 뒤져 잡았죠 아 이거는 실패 눌러주세요 실패입니다 배머리님 이거 스전도 해주시면 안 돼요 스전 스전 3연승 어떠세요 잠시 후 이거 외국이야? 형이 왜그래 간유저야 실수하지마 그냥 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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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인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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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개꿀 2,3,4 아웅 개꿀띠 가자 가자 지랄 발방 하지마 이거 뭐 이거 뭐 능력 없어? 능력이 없네 어 누가 나갔잖아 왜 나갔어 이거 원투쓰리 하면 되지? 야 우리가 원투쓰리 하면 되잖아 가야 얘들아 팀 보드 채우면서 날라 가야 1등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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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 가야 Without 가야 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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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만 1등만 미션 안돼 그냥 내놔 그냥 내놔 그냥 내놔